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트 찾는 코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같이 이렇게 제주도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도로 캠핑을 떠밭니다 추석 행사를 다 끝내고 오늘 날씨가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우도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주도를 이렇게 많이 였지만 우도로 처음 가요 그래서 너무 설레요 저는 좀 특이한 커피를 시켰어요 블랙베리 민트향을 입힌 블랙베리 민트향을 입힌 커피라고 합니다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늘 또 맛있어 야 미쳤어 이거 뭐야? 이거 사볼까? 음 맛있다 책을 해달라고 가져왔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치? 공산항에 도착했어요 갖고 가는 차는 직진 저희는 차를 가져가게 된거기 때문에 저를 사러 왔어요 차는 탑승하셔서 대기하시는 순문대로 배에 탑승하실 거예요 탑승을 하고 차를 배에 태우러 갑니다 그리고 좀 빡센게 수진으로 들어갈 배에 나 혼자 갔으면 못 태우는거 아니야? 바다 사나이 바다 사나이 누가 왜 바다 사나이야? 질문은 금지하겠습니다 왜요? 와 드디어 우도에 갑니다 우도 어디야? 저기야? 아닌 것 같아 아 저기네 오 바로 앞인데 도착 저희 너무 굶주렸어 지금 거의 주시가 다 돼가는데 커피 두 잔만 마시고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가자마자 맛있는 중국집을 먹을 겁니다 나는 야 바다의 아들 제주 바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제주 바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또 괜히 이런 자연을 보면 또 울컥해요 제주 영상 보면 유독 그래 제주 영상 보면 유독 그래 전생의 제주 사람이란다 제주 해녀 근데 진짜 날씨도 날씨 최고다 근데 오늘 오게 너무 잘했어 진짜 좋아 오래로 갚아도 혼자 갚을 때는 좀 슬펐는데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질문이 생겼어 물에 내렸어요 제발 밥 좀 드릴게요 이영님도 아 푸릅푸릅 엄청 푸릅푸릅대 빠르게 밥을 해결하고 비친을 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무도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완전 상냉은이에요 이글이글 제 살이 아주 실시간으로 익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날씨에요 근데 오늘은 타프 갖고 왔어? 타프 갖고 왔어? 저희는 오늘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트렁크를 이렇게 안에 장비를 챙겨왔어요 왜 이렇게 웃기냐 여기 너무 좋은데? 야 미쳤어 야 미쳤어 너 지금 그림이야 거의 끌어도 될 것 같아 용납할 수 없나요? 어디 뷰 좋은데 하나 잡아와 여기? 야 여기도 좋긴 한데 얘기할까? 여기다? 어 근데 저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가까울 수 있다 여기가 바닷가나 가까워서 그치? 쫄롱하자 그럼 와우 너무 예뻐요 날씨가 좋아서 파랗고 초록하고 파랗고 초록하고 여기 있어 저기로 쓸거야 여기? 어 됐어 아니야 텐트를 닫히고 이제 바닷가로 떠나보겠어요 진짜 너무 덥다 밤에도 이렇게 더우면 어떡해 우리? 어 여기 카페에서 씻을 수 있나보다 여덟시 마감 와우 아주 덥습니다 아주아주 더빈 백사에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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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코프로를 새로운 장비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SD 카드를 안 끼고 갔더라고요 야 너 들어봤나 봐 이게 개조합인데 이거 미쳤지 다행히 어떻게 난 신경이 흘렸어 이게 무슨 아까 뭘 설명을 받는데 모래처럼 안 달라붙어서 좋아 털 수 있어 같이 1일 2해수욕장 여기는 저희 박지 근처에 있는 하수고동 해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갈 때가 되어서 아무도 없어요 또 다른 해변을 찾아서 떠납니다 여긴 물벼룩이 있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건물 내면서부터? 주경하러 한번 가봅시다 그럼 이제 렛츠고 렛츠고동 해변 렛츠고동 해변 렛츠고동 해변 아주 멋져요 저기가 해변인가봐요 갈 수가 있는 건가? 용대도 있어 오 그림같은 다시 서빔백사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징후를 받아보면 쓰레기를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가서 쓰레기를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가서 저희가 죽고 있어요 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 짱맞네 실력이 좀 낫다 다운이 터네 열심히 쓰레기 줍줍 놀다가 이제 씻고 캠핑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도시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모두 회개 해별하고 샤워후에 뱉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타고 가고 오니까 진짜 편안하다 너무 매운이 사람한테 씻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편안한 감정을 줍니다 어느새 자고 해서 너무 행복해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백패킹 저렇게 와서 뭐 씻지를 못하잖아 아무튼 운수 샤워도 할 수 있어 너무 비싸 근데 운수니까 맵물 샤워도 2-3천원 하잖아 5천원 아니었어? 모르겠다 근데 6천원 넘은 비싸 오늘 우도 소감이 어땠어 저는 우도를 처음 봤는데 너무 맘에 들어요 약간 너무 아기자기한 이쁘고 자연 풍경도 이쁘고 평화롭지 너무 평화로워 근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캠핑하는 데를 많이 못 지켰어 바다 수영하고 노느라고 내일 아침에 원래 캠핑은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한 번 보면 돼 저녁에 꼬입도 먹어 맞아 그래 그치 이걸 타일로 가져왔기 때문에 하트폼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짜잔 완료 이게 제일 시원한 거 맞아요? 어 아닌 거 같은데 다 시원해 제일 위에 있던 거죠? 어 내가 봐 내가 확인해 봐 여기요 술은 아주 시원한 거 중요하거든요 아이스팩 야 이게 지중인데? 역시 너는 하수야 인정 안에 안 보였어요 저희 친구가 저를 위해서 이걸 선물해 줬어요 술 술 모자람 없이 들고 다니라구 와 이거 얼음이 안 녹았어 하나도 와 우로 부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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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와 뭐야 양이 왜 이렇게 많아? 반반인데 아 맛있겠다 일단 한잔하시죠 자 날 찍어줘야지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떡해. 지금 더 먹어봐. 공부 진짜 바삭해 보여. 소금을 끓여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퍽퍽살을 좋아합니다. 퍽퍽살 같아. 이렇게 맛있어? 응. 그냥 먹어. 먹다. 끓는다.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더워요. 통풍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놨거든요 양쪽이. 발 좀 지워주실래요? 문을 다 열어놨는데 엄청 더워요. 열대야 아니야 이거? 달빛이 너무 밝아서 바다가 흐네요. 뭔가 보면 달빛 아래에서 폭풍하는 거 같아요. 뭐야 지금. 너무 많이 가만히있어요. 여러가지가 너무 많이 틀리고 싶어서. 또 막 이렇게 다 열어놨는데. 잘 안 돼. 또 안 돼. 또 안 돼. 또 한 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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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금도 성원 어제 로스터리 플립테레에서 사온 커피를 내려볼거에요 도착이 끝 장리 끝 그 전쟁 났을때 놀리는데?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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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엔나 물엔나 그만해 대주스타일이 아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